동그라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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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채는 자음우 가로액과 세로액에 기울기가 약간 들어간 귀여운 서채입니다. 자음은 가늘게 쓰는데 예외로 치읍과 히읍의 위쪽은 굵게 씁니다. 모음은 붓을 눕혀서 굵게 쓰며 곧은 획으로 표현합니다. 간단한 단어 연습을 통해 1강에서 배운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익혀보세요. 자음의 동그라미는 두 획으로 나누었어도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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